인터뷰 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이네요 1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후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압니다 오늘 또 인기 코너 몽상 박한길의 증문 즉답 시작합니다 이런 걸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네 오늘 또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애터미 성공자 중에는 초등학교만 나와야 성공을 더 잘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초등학교만 나와야 성공을 더 잘한다가 아니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다르고 오다르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겠죠 초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좋은 학교 공부도 잘했다 조금 더 쉽게 더 잘 할 수도 있겠죠 지식이 있어야만 성공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 사회 4차 산업혁명 사회가 지금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차 혁명 사회의 특징은 지식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지능이 요구되고 많은 지식이 요구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 기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하나는 거고 사회의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고 정보라는 것이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고 정보와 지식의 홍수가 되는 넘치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 정부와 지식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회일수록 종직과 소남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종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는 사람 이게 종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로얄클럽에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지만 성공하신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대개 다 정직하신 분들이 최소한 주변 사람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아주 정직하신 분들이 그리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내 성공보다도 파트너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셨고 또 파트너의 안타까운 사정을 생각해서 가슴 아리를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로얄클럽에 올라오더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톰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사회 지식정보와 사회를 넘어서는 미래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도구 이것이 바로 에톰이다 이 도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총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학력자니까 성공 못할 거야 이렇게 핑계대시는 분 없어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질문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팔로우십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의 취지는 리더는 앞에서 또는 위에서 끄는 사람 팔로우는 뒤에서 아니면 밑에서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분리를 하신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리더와 팔로워를 나누는 것 자체부터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팔로워가 되는 시스템 서로 동지가 돼서 누가 누구를 이끌고 누구는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모두가 다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그런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임직원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는 블랙 오가니저이션이다 누구 위에 누구 없고 누구 밑에도 누구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회장이지만은 제가 임직원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맡아서 그걸 담당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문 즉답도 누구에게 지시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제가 나서가지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입사원도 신입사원 나름대로 자기가 맡아서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에텀이라는 회사는 회장부터 시작해서 신입사원까지가 펠로우십을 가지고 동지들이 돼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조직 안에 정보 소통이 완활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그런 리더십 펠로우십 그래서 동료가 돼서 한 목표를 향해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질문하신 분이 얻고자 하는 리더십과 펠로우십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 되시는가요? 회장님께서 직접 증문즉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신선했는데요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증문즉답 이렇게라도 여러분 가까이에 가고 싶은 제 심정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 초창기부터 천장을 뛰고 있는 우리 사업자 회원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뛰어왔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옆에서 정말 같이 뛰어주고 싶은 심정 간절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방편으로 해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들을 받아서 제가 답을 해드리는 것이 사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너무나 좋겠다는 마음에서 또 우리 직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오 좋다 흔쾌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증문즉답이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신다고만 하면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불광불급의 뜻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다다를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저는 더미 사업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미친 듯이 하지 않으면 정말 열광적으로 하지 않으면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성취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미친 듯이 할 때 또 몰입을 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칩시다 미쳐야 됩니다 미쳐! 얼마 전 TV에서 애터미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TV에 나오신 회장님 모습을 보고 회장님은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저도 신기하고 기분이 좋죠 저는 일찍이 이런 일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모든 것을 만들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의 모습, 외모, 복장부터 모자를 쓰고 코스용을 기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조금 재미있는 작품이 되어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향해서 많은 카메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상상력을 통해서 그거를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안방에서 애터미를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는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가 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회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통회사죠 마케팅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마케팅의 핵심 중에 하나가 홍보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알려나갈 거냐 하는 것은 전에 이제 전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알렸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SNS가 생겼죠 그러면 컨텐츠만 잘 만들어내면 즉 전할 만한 내용 전할 만한 가치만 창출을 해 놓으면 전하는 것은 SNS를 통해서든 또 공중파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할 만한 꼬리가 되는 가치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많은 카메라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뻔한 폰한 재미있는 그러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면 이거는 전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들이지 않는 홍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 온 것입니다 알리는 것은 일단은 뻔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안에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진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회사의 이런 모든 면들이 홍보, 마케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서 경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출연을 해서 직접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애터미라는 한 편의 성공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박한길이의 아이디어가 살아온 삶이 한 편의 영화가 돼서 전에 옛날에 성공시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듯이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에 애터미가 홍보가 되는 그리고 회사와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업자, 성공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영화가 돼서 방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써왔던 인생 시나리오라는 것이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만 돌아가는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안방에서 영화화 돼서 보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다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띱니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실록의 계절 싱그러운 6월입니다 여러분 6월 한 달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